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오늘 가주 전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본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예비선거지만 한인들의 투표율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주 예비선거가 오늘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LA 카운트에만 4,500개가 넘는 투표소가 설치돼 유권자를 맞았습니다. 두 선을 꼭 잡고 들어온 노부부도 각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선거는 오전 7시에 시작돼 출근하면서 투표소에 들린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선거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분위기입니다. 본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탓인지 이번 예비선거 투표소들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인 타운 내 위치한 투표소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타운 내 한 투표소는 꾸준히 찾아오는 한인 유권자들로 채워졌습니다. LA 카운티 전체의 이번 선거 예상 투표율은 21.32%, 한 선거 지원단체가 발표한 한인 예상 투표율은 22.45%로 전체 예상 투표율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또한 4년 전에 비해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한인 유권자에 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선거봉사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영주권자로 그 자격 조건을 확대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한인 유권자들의 한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